창세기 42장에서 가서 보게 되면 요셉의 형들이 예굽에 내려가죠. 그런데 그 예굽에 내려가는 이야기를 좀 보기 전에 41장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를 좀 보자고요. 54절부터 보겠습니다. 41장 54절부터.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예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예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지져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예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주변에 기근이 있으메 요셉의 모든 창고를 열고 예굽 백성에게 팔세 예굽 땅의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예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 있는데 어떤 메시지냐면요. 풍년이 그쳤어요. 그죠? 그리고 계속되서 지금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기근에 관한 이야기. 그죠? 각국에는 기근이 있었다. 그죠? 예. 54절에도 56절에도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메. 57절에도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지금 54절부터 57절 사이에 세 번이 온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와요. 그죠? 얼마 되지도 않는 몇 구절에 한 구절마다 하나씩 그 말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아니 한 번만 했으면 되지 뭐 이렇게 반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 반복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앞으로 이제 나올 이야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기근이 온 땅에 아주 심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42장에 가서 이제 보시게 되면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메. 그랬어요. 자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온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지금 먹을 게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야곱의 삶을 쭉 계속 보아왔잖아요. 우리가 보았던 집중적으로 보았던 그 야곱의 삶을 언제부터의 삶을 보았냐면 그 후반기의 삶. 그죠? 받다 나라면서 돌아와서 이제 가난한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그 참 힘든 그 삶의 연속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있던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이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을 보면 야곱이 사랑하고 야곱이 가져있던 것들은 다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갔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도려내기 시작하세요. 야곱에게서. 근데 야곱에게서 그 야곱이 사랑하는 것과 가진 것을 하나씩 하나씩 도려내기 시작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도려내시냐면 먹을 게 없게 돼요. 이제는. 그죠? 이제는 자기가 사랑하는 무슨 딸이 강간을 당하고 자기의 자식들이 막 살인자가 되고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죽고 자기 장자가 자기 첩과 침대에서 동침을 하고 자기 아버지 이삭 죽고 그죠? 그리고 또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또 죽어 없어지고 지금 계속 연속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도 먹을 것조차도 없는 상황 완전 그지가 된 상태죠. 지금 자기가 했던 것을 털털털털 다 털린 거예요. 지금 가진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먹을 게 없을 지경이니까. 그죠? 하나님은 야곱을 완전히 먼지 털듯이 다 털어버려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 야곱의 털털털린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바로 이전에 온 땅이 기근이 심해였더라 라는 말이 강조가 된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한 땅에 내려왔을 때 어땠었는지? 그때 내려왔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그때도 기근이 심했었어요. 그죠? 지금 요셉이 있는 이 땅에도 지금 기근이 심하게 들었어요. 온 땅에.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다들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지금 식량이 다 떨어지나. 근데 자식들이라고 음식을 도대체 어디 가서 챙겨야 될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지금 집안에 먹을 게 없는데 양식이 없는데 뭐 어떻게 양식을 구해야 될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자식들이라고 하나같이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야곱이 하도 답답하니까 야 이놈들아 어디 가서 음식, 우리 먹을 것들을 구해와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듣기로는 애굽에 먹을 게 있다는 건데 그럼 거기서 내려가서 양식을 좀 사오든지 뭐 어떻게 방법을 구한해야 될 거 아니냐. 아무도 생각을 해놓고 다 손 놓고 있으니까. 지금 자기의 삶도 답답해 죽겠는데 이제는 생계까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니까 참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람이 참 비참하잖아요. 아니 우리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주변에 내 가족들에 일어나는 그런 어려운 상황도 막 이혼하고 내 아이가 막 죽고 지금 막 가정에 온갖이 일어나는 그런 수많은 일로 지금 마음고생이 아주 심한데 거기다가 직장도 없어. 거기다 먹을 게 없어. 서랍을 열어봤더니 라면 하나 딱 남았어. 아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그거 바라보면서 눈물이 툭툭 떨어질 거 아니에요. 내 삶에 대한 정말 아휴 정말 이러고도 살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너무 비참해서 정말 나의 인생이 정말 이렇게 초라하게 변한 것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런 야곱의 마음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곱이 정말 얼마나 지금 마음이 어떨까. 자식들이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양식을 구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상태에서 요셉의 형 열 사람이 애굽의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서야 자식들이 애굽의 양식을 사러 내려가요. 그런데 그 다음의 말을 한번 보자고요. 4절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4절 말씀을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 야곱이 베냐민은 안 보냈어요. 베냐민은 안 보냈는데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럼 한번 이 말을 거꾸로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러면 내려보낸 열 자식들은 재난이 들든지 말든지 자빠지든지 엎어지든지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죠. 얘한테는 재난이 덕치면 안되고 너희들은 재난에 닥쳐도 괜찮아 라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예전에 야곱이 바타 나름에서 내려올 때 진영 짰던 거 기억나세요? 세 진영으로 나눴었잖아요. 여종들과 여종들의 자식들을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영은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 두 번째 진영 세 번째 진영은 자기와 라헬과 요셉만 달랑 빼놨잖아요. 그럼 그 진영 배치가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잖아요. 제일 사랑하지 않는 척과 자식들은 맨 앞에 세워놓고 두 번째는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 세워놓고 그 다음에 자기와 라헬과 요셉은 직전에 어떻게 해서도 공격을 해서 당한다 할지라도 나와 라헬과 요셉만은 도망갈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해놓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요셉은, 아니 야곱은 베냐민을 보낼 수 없었어요. 왜 베냐민을 보낼 수 없었을까요? 베냐민이, 그러니까 베냐민을 왜 그쵸,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야곱은 다른 것보다도 라헬을 사랑했어요. 가장 사랑했던 게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과 베냐민을 그렇게 많이 편애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로 전에 우리가 기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야곱이 탈탈 다 털렸다고 했잖아요. 먹을 게 없을 만큼 탈탈탈탈 다 털렸는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내가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단 하나, 내 손에서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베냐민이에요. 내가 다른 거는 다 내놓을 수 있지만 내가 얘만큼은 내놓을 수 없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얘만은 제가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자기가 한번 쥐면 절대로 놓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전부터 제가. 그렇죠? 베냐민만은 놀 수 없어. 이 4절 말씀을 잘 기억해 주세요. 줄을 좀 쳐놓든지 그 말을 잘 기억해 놓자고. 5절 말씀부터 계속 보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살아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난한 땅에 기근이 있으미라. 자꾸만 기근이 있다는 걸 강조해요. 기근이 있는 거 다 알아요. 한 두 번만 얘기해 다 아는데 자꾸만 기근이 있다는 얘기를 자꾸만 해요.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난해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 꿈이라는 것은 예전에 자기가 꾸었던 꿈 볕단이 자기를 위해서 벼라던 거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던 거 그 얘기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그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난한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인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의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고 너희는 곡식을 사가지고 가서 너희의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 말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한 범죄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이르데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가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이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했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무원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료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한 일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낙이에 실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권에서 낙이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료를 풀어본지 그 돈이 자료 아기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료 속에 있도다 이에 이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난한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르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여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들의 아들 열두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난한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이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여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내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각기 자료를 썼고 먼저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료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이 아버지의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너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여 수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여기 보게 되면 야곱의 마음이 여기 잘 담겨져 있어요 야곱의 마음은 어때요? 내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베냐민은 잃을 수 없다라는 것이 야곱의 마음이에요 내가 다른 것은 다 내가 포기할 수 있지만 이거 하나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데 베냐민은 포기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단 한 가지 자기가 놓을 수 없는 것 단 하나가 바로 지금 베냐민이에요 근데 지금 시무원이 잡혀 있잖아요 시무원은 지금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가난한 땅에 그러면 시무원은 지금 상태로 볼 때 재난이 임한 거잖아요 그에게 재난이 임했는데도 야곱은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가 재난인을 당해서 돌아오지 않아도 뭐 그거는 괜찮아 근데 베냐민이 가서 그렇게 되는 거는 그건 안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식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식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기네들은 지금 고생고생해가지고 지금 가난까지 지금 내려갔다 올라왔는데 막내는 아버지 곁에서 편안하게 있고 자기네들은 쌩고생하면서 지금 올라왔는데 자기 형제 시무원은 지금 올라오지도 못했는데 관심도 없고 그러면 자식들의 마음으로는 참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럼 난 뭐야? 난 자식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 왜 이 자식들은 올라올 때 음식을 사갖고 올라올 때 보니까 돈이 다 채워져 있었잖아요 그걸 발견했잖아요 여관에서 그러면 다시 가서 돌려주고 와야지 그거 자기의 정직함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돈을 갖다 주고 왔었어야지 왜 안 갔을까요? 가서 잡힐까봐? 아니 어쨌든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곡식이 계속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야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예를 들었어 애치마트 가서 장을 보고 갔는데 내가 백불을 냈는데 틀림없이 왜 내 주머니에 있지? 뭐 이런 거 야 잘됐다 그냥 집에 가자 그런 거 그러면 집사님은 차에 앉아가지고 이게 왜 하나님의 은행인가 그러고 그냥 가시겠어요? 그냥 가시겠어요? 아니면 다시 어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가 야 출발 그러고 정직한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응? 예 네 응 응 응 응 네 응 응 첫번째는 이런거 있잖아 He says, she says. 이 여자가 얘기한 것과 저 남자가 얘기한 것이 완전 다른 얘기죠. 그러면 자식들의 입장이 있고 또 야곱의 입장이 있어요. 자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돈을 발견하고도 다시 야곱으로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왜 내려갈 수가 없었느냐 하면, 만약에 거기서 있다가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고 하는 동안에 수많은 날을 보내야 돼요. 그런데 집에는 먹을 게 없어요. 지금 자기 식구들도 먹을 게 없고 지금 자기 부모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어요. 왔다갔다 하면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음식이 하나도 없는데 양식을 빨리 하루속이라도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들의 가족들도 지금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가난한 땅에. 자기도 다 결혼했고 자기 자식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식들과 자기 아내와 또 부모를 위해서 빨리 음식을 갖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거기 갔다 자기들의 정직함을 뭐 이러고 지금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그래갖고 올라왔는데 시몬이 안 왔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 즉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이래요. 이것들이 뭉태기로 나갔다 하면 아들이 항상 없어져. 그렇죠? 뭉태기로 나갔다가 요셉이 없어지고 뭉태기로 나갔다가 시몬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한번 뭉탱이로 어딘가를 갔다 오면 없어져요. 애가 하나씩.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으로서는 믿음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이거 어디 또 팔아먹고 온 건지 어디 또 어떻게 하고 온 건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도대체 자식들에 대해서 이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자식들을. 아버지가. 자기네들은 억울하지. 자기네들은 진짜 그런 일이 있었고 정말 예전에 요셉은 자기네들이 거짓말을 해서 그랬지만 이번에는 자기들이 거짓말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진짜, 진짠데. 정직한 마음으로 정말 아버지와 자기 자식들과 자기 아내 먹을 것이 정말 걱정돼서 정말 험한 길을 달려왔는데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시니까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네들은 정직하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뭐 가져온 양식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뭐 얼마나 또 금방 그게 없어졌겠어요. 가족들도 대가족인데. 10명이 내려가서 가져온 음식이라는 게 지금 거의 60명이, 그러니까 70명이 가까운 그런 66명의 식구들이 있는데 뭐 많이 먹지도 못하고 금방 음식이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먹을 게 또 없는 거예요. 그런데 43장의 시작을 또 어떻게 하냐면 그 땅이 기근이 심하고. 누가 몰라? 누가 몰라요? 지금 알잖아요. 계속 이 말이 지금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안다고 기근이 있는 거 지금. 계속 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 땅이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국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가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 우리가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니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이다.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왜야 담보가 되려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셔서 내가 만약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었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이 아버지의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데 이렇게 알아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조금과 꿀조금과 향품과 몰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간복숭아 아닙니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로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국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손이라. 여기서 한가지 좀 짚고 넘어가죠. 지금 기근이 심했어요. 그래서 가져온 음식들을 다 먹었어요. 아무것도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다시 내려가서 음식을 사오라 그랬어요. 근데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음식을 사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베냐민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베냐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베냐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예요. 근데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먹을 것도 사오고 심우원도 살아서 돌아와요. 누가 내려가면 베냐민이 내려가면. 베냐민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서 아버지가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죠? 아버지 야곱이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이 내려가면 심우원도 살아서 돌아오고 또 양식도 사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죠? 이 모양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두 가지의 모양이 나와요. 베냐민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베냐민이 여기서는 작은 모양의 예수로 나와요. 작은 모양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셉이 예수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제가 좀 딱 걸 얘기하겠지만. 지금 유다가 같이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놓고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를 데려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야곱이 하는 말을 한번 보자고요.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죠?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그죠? 아까 계속해서 야곱이 했던 말이 뭐였죠? 루우벤마는 내가 보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마음이 변했을까요? 왜 갑작스럽게 변했을까요? 베냐민은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왜 마음이 변해가지고 같이 데려가라고 그랬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첫 번에도 가서 가져가라고 야곱이 얘기했죠? 첫 번에도. 베냐민을 붙잡고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에요. 그죠? 베냐민을 내려보내지 않으면 양식을 사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에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베냐민이 내려가지 않으면 베냐민 뿐만이 아니라 다 죽는 거에요. 그러면 베냐민도 같이 죽는 거에요. 거기서. 그죠? 그러니까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보내야 되는 거에요. 그죠?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보내야 돼요. 베냐민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에요. 그죠? 한번 보세요. 여지껏까지는 놓을 수 없다고, 놓을 수 없다고. 이것만은 놓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버지가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 기근이 심하였다, 기근이 심하였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지금 야곱이 털털털털 다 털렸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베냐민을 보내고 싶지 않은데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밀려간 거에요. 지금 야곱이. 그죠?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이른 거에요. 그죠?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 상황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예, 하나님이 만드신 거에요. 완전 야곱을 탈탈탈탈 다 털어버리신 거에요. 너, 네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베냐민까지 내놓으라는 거에요. 뭐 하는 거에요? 포기하라는 거에요. 그런데 베냐민은 어떤 존재였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자기의 생명과 같은 존재였어요. 내가 얘를 이르면, 내가 베냐민을 이르면 내 목숨을 내놓는 거에요. 내 목숨을 차라리 그냥 수월에 내려가게 내버려 두라고 하는 거에요. 내 목숨과 같은 존재에요. 베냐민은 자기의 생명과 같은 존재, 이 존재를 내려놔야 되는 거에요. 포기해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이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야곱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상태에요. 자기의 삶을 그냥 내려놓은 거에요. 베냐민을 보내고 안 보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어서는 자기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를 내놓은 거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 기근이 없었더라면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을 내려놓지 않았을 거에요. 기근이 심하게 들지 않았더라면,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베냐민을 놓는 일은 없었을 거에요. 그런데 이 기근으로 말면 어쩔 수 없이 놓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에요?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에요. 이 이야기 여기서 많이 비슷하게 들어본 거 같지 않아요? 에스도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자기 생명을 내놓은 거에요. 에스도는 자기 생명을 내놓음으로써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을 구했죠. 자기 생명을 내놓았을 때 이스라엘 생명이 살아나요. 베냐민도 야곱이 내어줬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줬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죠? 베냐민을 내어줌으로써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요. 죽은 사람이면 어떻게 찾을 수 없지만. 잃었던 요셉도 찾게 되고. 베냐민도 찾게 되고. 시무원도 찾게 되고. 자기가 잃었던 부도 요셉으로 인하여 찾게 되고. 음식도 얻게 되고. 자기가 잃었던 많은 것들을 다 찾아요. 누구를 놓아줌으로써? 베냐민을 놓아줌으로써.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 거에요.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이 성경의 하나의 원리에요. 이 원리는 뭐냐면 죽음에서부터 시작해요. 기독교의 신앙은 사는 것부터가 시작이 아니고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 시작이 어떻게 되죠? 창세기 시작이 어떻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게 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흙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뭐에요? 캄캄한 어둠이에요. 어둠에서 시작해요. 어둠은 뭐를 얘기하냐면 죽음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둠에서 시작해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 날을 어떻게 부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마찬가지야. 밤에서 시작해서 아침으로 가요. 우리가 이거 창세기 예전에 볼 때 많이 배웠어요. 그렇죠? 어둠에서 시작해서 빛으로 가는 원리. 죽음에서 시작해서 삶으로 가는 원리.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돼요? 먼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살아요. 이 원리는 전체적인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똑같이 흐르는 하나의 원리에요. 변치 않는 원리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사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살고자 하느냐 죽으라 그랬어요. 네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가리키는 것은 모든 것이 나의 것을 다 내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움켜잡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어놓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야곱의 삶은 어땠어요? 움켜지는 게 시작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취하는 것이 야곱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건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어느 방향으로 가요? 탈탈탈탈 다 털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다 털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자기가 평생 동안 쌓아놓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붙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다 잘라감으로써 나중에는 완전히 빈털털이로 만들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할 수 없이 보내게 돼요. 그래서 베냐민이 이제 내려오게 되죠. 16절부터 계속 보게 되면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에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되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을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 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낙의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간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주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의 이끼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의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무원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낙이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메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의 어머니의 아들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것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사람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이르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배나 주메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기서 요셉의 마음을 알 수 있죠. 형제들을 다 앉혔어요. 형제들을 다 앉혔는데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다섯배를 줬어요. 사람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먹는 게 양이 다 똑같은데 다섯배나 주는다고 다섯배를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냐민에게는 다섯배의 음식을 주었어요. 그러면 요셉의 마음이 어때요? 그 자기가 자기에게 있는 유일한 형제잖아요. 다른 형제들도 형제들이지만 어머니가 다 다른 형제잖아요. 근데 베냐민 만큼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잖아요. 그죠?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인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올 때 그때 나이가 몇이었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올 때 나이가 몇이었어요? 이런 것을 질문할 때가 제일 난감하죠. 그의 나이가 17세 였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올 때 나이가 17세 였어요. 그죠? 17세 였는데 요셉이 바로를 만날 때 나이가 몇이었죠?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가 몇이었어요? 30세 였죠? 41장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국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 였다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17세에 형제들에게 팔렸어 30세에 바로 앞에 섰으니까 애국당에서 산지 몇 년 됐어요? 13년 된 거예요. 그러면 몇 년 동안을 감옥살이를 했는지 몇 년 동안을 종살이를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최소한 2년 이상은 종살이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술 관원과 빵 굶는 자 관원이 들어왔을 때 꿈 해석을 해주고 나서 2년 동안은 잊혀져 있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2년 최소한 미니몸 2년 이상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죠? 13년의 생활을 종살이와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러면 17세에 자기가 팔려갈 때 베냐민은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베냐민은 나이가 나오지 않아요. 베냐민은 나이가 나오지 않지만 베냐민이 아주 어렸을 거예요. 아주 어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팔려가기 바로 전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았다가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베냐민이 아주 어렸을 때 요셉이 팔려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지금 베냐민이 어떻게 얼마만큼 컸는지 잘 몰라요. 어렸을 때 헤어졌으니까. 그래서 가물가물했죠. 가물가물했는데 지금 베냐민의 아니 저기 요셉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마음이냐면 지금 자기가 자기의 정말 어머니의 현륙 단 하나 있는 자기 형제를 어떻게 해서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5이라는 숫자 5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를 말했죠? 은혜의 숫자라고 제가 몇 번을 강조했었어요. 그죠? 이 5이라는 이야기가 자주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5배나 음식을 주었어요. 근데 44장에 넘어가서 보면 요셉의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에 이르되 양식에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하기 위해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어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에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업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째 선을 악으로 감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난한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들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오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그의 종이 될 것이오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은 지금 자루가 발견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죽는다 그랬어요 은 자루가 발견되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오 너희는 죄가 없다 그는 죽고 너는 죄가 없다 그는 죽고 은으로 은이 발견되는 자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지라 그들이 옷을 짓고 각기 짐을 나기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에서 땅이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죽게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니라 잔이 도로 올라갈 것이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 영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말씀을 아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 이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래게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오 또 그가 노년에 오는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 아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 이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였죠 그의 생명과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의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래였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는 내게 나갔으므로 내게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에게도 내려가 내게서 데려가려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여 수홀에 내려가게 하미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로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올라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가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 두렵건데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자 지금 44장에서 보니까 지금 형제들이 또 다 내려왔잖아요 벤자민하고 같이 벤자민하고 같이 음식을 잘 대접해서 먹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 보냈잖아요 그죠 다 보냈는데 왜 보내 놓고서 왜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자 요셉의 마음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면서 우리가 읽자고 그랬잖아요 그냥 글자를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면서 읽자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요셉의 마음을 요셉의 기억 속에 형제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어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이잖아요 17세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 그 이후로는 형제들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가 지금 옹겹결에 지금 처음 만난 거잖아요 이전에 음식을 사러 왔을 때 뭐 그렇다고 그들하고 무슨 교제를 나눈 것도 아니고 음식만 사갖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의 기억 속에 형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악한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생각에 형제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취급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를 미워했던 것처럼 미워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미움을 받았으니까 자기 유일한 형제인데 지금 전번에도 내려올 때 안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총애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러면 형제들이 얼마나 미워할까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요셉은 자기 곁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 악한 형들한테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구호에 내려와서 내가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네 형이야 내가 이제부터는 너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어 이런 마음으로 베냐민을 빼돌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베냐민을 빼돌리려고 했어요 근데 요셉이 생각하기에 형들은 전부 다 악한 형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했을 때 형제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이놈 얼씨구나 이게 잘 됐다 이거 아주 구실이 아주 딱 좋게 걸렸는데 아 이놈도 그냥 없애버리자 그러고 갈 줄 알았단 말이에요 얼씨구나 하고 가버릴 줄 알았는데 형제들이 다 내려왔어 형제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베냐민은 우리가 꼭 데려가야 됩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저희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도 죽습니다 내 생명으로 약속했으니까 이 아이를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제발 내 생명을 볼모로 잡으시고 이 아이만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땠을까요? 요셉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요셉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소리질러 그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 요셉의 심정을 좀 이해해 보라고요 어떤 지금 상태인지 요셉은 자기 형제들이 그렇게 하고 베냐민도 버리고 갈 줄 알았어요 올커니 하고 이놈 잘 됐다 그러고 그냥 가버릴 줄 알았는데 형제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형제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예전의 모습 자기가 기억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을 우리가 오래전에 떠나오면 우리 머릿속에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한국의 모습은 어때요? 내가 떠날 때 그 모습으로 멈춰 있잖아요 내가 몇 번 방문을 했다 할지라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한국은 항상 예전에 떠나왔던 그 시대의 한국이 내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얼마나 변했든지 그거는 모르니까 잘 그런 것처럼 요셉에게 있어서도 형제들의 모습은 악한 그런 형제들이었는데 그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했어요 그리고 엉엉 울었죠 엉엉 울었어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말을 잘 들어보자고요 뭐라고 그러는지 자기를 판 것은 형제들이 팔았어요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자기가 그 앞에서 봤잖아요 자기를 파는 걸 돈 계산하는 것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의 고백이 뭐냐면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뭐하기 위하여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게 누구예요? 결국 예수의 모습이죠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밥갈이도 못하고 추소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지금 요셉의 나이가 몇이죠? 그쵸? 서른아홉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17세 팔려왔어 서른아홉이니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2년이 지났죠 22년이란 시간이 지난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17세 팔려와서 22년 동안은 여기서 살았으니까 그쵸? 그러면 애굽에서 보낸 시간이 자기가 가난한 땅에서 보낸 시간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쵸? 애굽에서 더 오래 살았어요 그쵸? 근데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와 고생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나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서 속한 모든 사람과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하오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노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하오 베냐민을 목에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제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제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루의 궁예에 들리며 바루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루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난한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내가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의 수례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내 아내를 대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땅 애굽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루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례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면에게는 은 삼백과 옷 다섯 벌을 주고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낙이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낙이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제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굽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굽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해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굽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례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베냐민을 놓았을 때 자기의 생명과 같은 베냐민을 자기가 놓아주었을 때 야굽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야굽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아무것도 남김없이 몽땅 다 내놓은 거예요 자기가 여지껏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이름처럼 무엇이든지 움켜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며 평생을 살았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탈탈탈탈 다 털어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가 그래도 탈탈탈탈 털리는 와중에서도 이것만은 놓을 수 없어 단 하나 베냐민을 붙들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놓아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탁 털어버리면서 난 이제 끝이야 난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라고 포기했을 때 그때서야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갑절로 베풀어 주세요 모든 것이 다 돌아와요 죽었던 레이첼을 돌아올 수 없지만 그가 잃었던 모든 것의 갑절을 더 받아요 그죠 누구로 인하여 베냐민을 포기하므로 말미야마 그 복이 누구에게서 와요 요셉에게서부터 와요 그러니까 요셉은 뭘 보여주고 있느냐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과 이것은 뭐 지금 나오는 이 장면은 뭐예요 마지막 마지막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데리고 이제 그의 나라로 이끌어들이시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몽땅 다 찾아요 자기가 잃었던 것을 다 찾았어요 46장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서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되 야곱아 여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러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에북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한번 보죠 하나님은 요셉이 요셉의 요셉의 삶 가운데에서 한 번도 요셉에게 나타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왔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러면서 얘기한 적 없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무슨 약속해 준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가 가난한 땅에 있을 때도 그죠 탈려갔을 때도 종으로 있을 때도 감옥에 처박혀 있을 때도 총리가 됐을 때도 지금까지도 하나님까지도 한번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나타난 적이 없어요 야곱에게는 여러 번 나타나셨잖아요 물론 요셉이 꿈을 꾼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과 대화한 게 아니라 그냥 꿈을 꾼 거잖아요 요셉에게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 야곱에게는 몇 번이나 나타났던 하나님 왜 이렇게 극명하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요?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을까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단 한마디만 해주셔도 나에게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말만 한마디만 나에게 해주셔도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거 하나 믿고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내가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야속하게 하나님은 요셉에게 단 한 번도 안 나타나줘요 한 번도 얘기하네 그러고 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예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거 언제 했던 얘기죠? 야곱이 도망갈 때 했던 얘기잖아요 야곱이 도망갈 때 하나님이 그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내가 너를 데리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수십 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데가 어디죠? 가나안인데 가나안 어디? 바따나람은 좌위고 한참위고 거기는 라합이 살고 있던 데가 바따나람이고 부엘세바에 살잖아요 부엘세바 아브라함도 살았고 이삭도 살았고 야곱도 살았고 했던 그 부엘세바 예? 여기 46장 처음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예 자 그럼 부엘세바는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셉은 어디 있죠? 애굽 땅에 있어요 자 그러면 혹시 지도를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그 성경 위에 뭐 지도가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그죠?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가 지금 베델 그죠? 여기가 아래쪽이 부엘세바 여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데는 부엘세바니까 가나안 땅이고 요셉이 있는 곳은 애굽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방향성으로 봤을 때 지금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간 거예요? 아니죠? 서쪽 방향으로 가죠 여기가 서니까 여기가 북 여기가 동 여기가 서 그 다음에 여기가 남이잖아요 네? 동, 서, 남, 북이잖아요 여기가 그죠? 왼쪽이 서쪽이란 말이에요 오른쪽이 북쪽이고 그죠? 자 그러면 방향성이 어떻게 돼요?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방향성은 우리 수도 없이 많이 봤잖아요 계속해서 창세기 속에서 그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최소한 뭐 딴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창세기를 보는 동안에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죠? 동쪽은 항상 죄의 방향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항상 불러내는 쪽은 항상 서쪽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가는 쪽은 항상 서쪽이에요 그죠? 동쪽으로 가는 방향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요셉이 있는 쪽으로 하나님이 아니 그러니까 불러내요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가니까 요셉은 뭐를 상징해요? 예수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다시 야곱이 부열세바를 떠날 새 이스라엘 아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의 자기들이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난당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선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몽땅 다 대우고 간 거죠 그 작은 모든 식구들을 다 대우고 간 거죠 그죠? 나중에 우리가 갈 때 우리 집 우리 집 내 식구들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다 이끌고 가야죠 그죠?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로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 곧 야곱의 마다들 루벤과 루벤 아들 한옥과 발로와 해수분과 갈미오 시몬의 아들과 요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약인과 스할과 가난의 아들 사우리오 레위의 아들은 게루선과 그앗과 무라리오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돌라와 부하와 욕과 시무론이요 스블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레리니 이들은 레아가 바타 나라면서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갓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야로디와 아렐리오 아세레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아들 헤벨과 말기엘이니 그들이 라반의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에곱 땅에서 온과 제사장 보디배라의 딸 아스나시 요셉에게 낳은 무나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곱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두 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곱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에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례를 갖추고 고센에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동안 울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에게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래여 이르기를 가난한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들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은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니라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정도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국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에 여기나니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목자들이며 목축하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뭐하는 사람들이요? 양을 치고 양을 먹이고 우리들이 다 목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은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난한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인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은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난한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려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에 내 아버지가 있으니 땅에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인도하여 바로의 앞에 서게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요셉에게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몇이냐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낙은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낙은의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 여기서 좀 잠깐 보죠 지금 야곱이 부엘 세배로부터 가나한 땅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좌쪽 가나한 땅에서부터 그 애굽까지 오랜 시간에 여정을 거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도착해서 바로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상상을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금 애굽 땅의 바로는 어떤 존재에요? 신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 땅에 지금 이 고대시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애굽이란 말이에요 가장 문명이 발달하고 그죠? 가장 어떠한 교육과 또 문명과 또 많은 부분에서 그 가장 첨단과 최고의 삶을 누리고 있는 곳이 애굽 땅인데 그곳의 왕인이 얼마나 높임을 받고 살겠으며 가뜩이나 지금 기근도 지금 심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애굽 땅으로 몰려드는 상황인데 그때로 지금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국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파워를 가졌단 말이에요 군사력과 모든 것이 굉장히 풍요로웠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로왕은 지금 어떤 자기의 왕좌 보좌에 지금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죠? 왕좌에 앉아있어요 근데 지금 130세대는 이 130세대는 지금 꾀재재한 할아버지가 지금 먼 길을 와가지고 먼지 풀풀 날리면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서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꽃에 제한 어떤 할아버지가 하나 꼬물꼬물꼬물하고 들어오더니 이 할배가 갑자기 두 손을 딱 들면서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축복을 했어요 그죠? 자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지금 내가 한번 내가 한번 지금 바로가 한번 대보자고요 바로 바로가 한번 돼서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지금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바라는 왕이 왕이고 신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 고지지하게 바람풀풀 날리면서 먼지풀풀 날리면서 어떤 할아버지가 들어오더니 두 팔을 벌리고 자기를 축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의 입장에서는 황당한거죠. 저 사람도 아니고 저것이 도대체 뭐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뭐하는 행동인가 싶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바로 전에 다섯 형제를 지금 뽑아가지고 보냈잖아요. 바로 앞에 요셉이. 그런데 지금 요셉의 형들이 뭐라 그래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난한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려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샌땅에 살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지금 빌부터 먹으려고 왔단 말이에요. 자기 땅에. 그죠? 먹을 게 없고 살 데가 없어갖고 비실비실 내려온 요셉의 형제들에게 지금 은혜를 누가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가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야 그래 너를 극률하게 생각해서 너 이렇게 고샌땅에 가서 어떻게 좀 잘 살아봐라.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지금 순간인데 지금 야곱은 들어오자마자 두 팔을 벌려서 바로를 축복했어요. 그것도 한 번을 한 것도 아니고 두 번을 했어요. 그죠? 바로에게 두 번을 축복을 했어요. 그러면 바로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저것이 뭐 하는 건가 싶었을 텐데 이 장면을 잘 기억해 보라고요. 지금 상황이 바로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바로 왕은 부족함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지금 탈탈 털린 상태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자와 가장 털린 자가 지금 둘이 만난 거예요. 그런데 가장 털린 자가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자를 지금 축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한 번 보자고요. 히브리서. 7장을 한 번 가보죠. 히브리서 7장. 7장 7절을 한 번 보죠.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랬어요. 논란의 여지가 없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야곱이 축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가 축복하고 있는 거 아니라 야곱이 축복을 하고 있다면 누가 높은 자예요? 여기서. 야곱이 높은 자예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바로가 높은 자예요. 두 말 할 것도 없이 바로가 높은 자인데 하나님의 눈앞에 입장에서 볼 때는 야곱이 가장 높은 자며 가장 많이 가진 자였어요. 어떤 상태가? 탈탈탈 털린 그 상태가. 예전에 제가 그 종이 할랑할랑한 종이 앞에 이렇게 보이면서 이거 칠 수 있나요? 제가 옛날에 물어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종이 한 장 이렇게 들면서 혹시 이 종이 이렇게 한번 세게 쳐볼 수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여기 종이를 이렇게 할랑할랑하게 하면 누구든지 종이 칠 수 있죠. 이거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를 갖다가 쇳덩이 앞에다 갖다 놓고서 이거 한번 쳐봐. 그러면 세게 한번 쳐봐. 그러면 칠 수 있겠어요? 이거? 못 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 쇳덩이 바로 앞에 있는 그 종이를 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뒤에 쇳덩이가 있어서 못 치는 거예요. 이 종이가 무서워서 못 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쇳덩어리가 어디 있어서 못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쇳덩이의 강함이 더 나타나기 위해서는 종이가 두터워야 되겠어요? 아니면 얇으면 얇을수록 더. 그렇죠? 종이가 얇으면 얇을수록 그 뒤에 쇳덩어리의 파워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막 박스를 그냥 막 잔뜩 싸놨어요. 그럼 어떻겠어요? 뭐 쇳덩이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박스를 치라고 하면 박스를 칠 수 있어요. 그렇죠? 종이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박스를 칠 수 있어요. 얇으면 얇을수록 칠 수 없어요.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예요? 탈탈 털린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얇은 상태예요. 지금. 다 털렸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요셉은 무엇을 봤느냐. 제가 전에 그래프를, 야곱의 일생의 그래프를 보여드린다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예전에 육적인 삶은 이렇게 가고 영적인 삶은 이렇게 그래프를 간다고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가 야곱의 삶의 영적인 정점을 찍는 부분이에요. 그는 늙었어요. 그러고 자기의 삶이 어땠다고 고백을 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했어요. 진짜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내가 생각해도 만약에 이런 삶을 살았더라면 진짜 험악한 삶 살았다고 저 얘기할 것 같아요. 저도. 안 그래요? 정말 험한 삶을 살았어요. 정말 육적인 면에서 볼 때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자기의 아픔도 너무 많고 상처투성이고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뺏어 가심으로써 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가진 것을 다 주신 거예요. 모든 파워를 그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런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가 깨달았던 게 있었어요. 내가 부유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진짜 가진 자라는 걸 알았어요. 겉으로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가 훨씬 더 가진 게 많다는 걸 알았어요. 영적인 부유가 드러난 거예요. 그에게 비로소. 예전에는 영적인 부유가 몰랐어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육적인 부가 하나님의 복인 줄 알았고 육적인 부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얘기했던 복은 그게 아니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부어줬던, 여지껏 네가 그렇게 받았던 모든 축복들. 네가 그렇게 애써 형으로부터 받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모든 축복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축복은 이 축복이야. 라는 것을 결국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언제 알게 되느냐? 여기에서 알게 돼요. 언제? 베냐민을 놓아줬을 때. 베냐민을 보내고 나서 완전 다 털려서 알게 돼요.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래요?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이니라 그래요. 그죠? 나그네 길 130년. 자, 나그네 길이라는 게 뭐죠?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우리가 우리 집이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행을 가. 어디로 먼 곳으로 여행을 가요. 근데 처음엔 좋아요. 어디 가서 막 좋은 곳에 가서 자고 막 편안하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네. 집에 가고 싶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훨씬 더 좋은데? 훨씬 더 좋은데, 다른 데 가면. 왜 집으로 가고 싶을까요? 불편해요. 아무리 좋아도 내 집이 편해요. 내가 자는 침대가 편하고 내 공간이 가장 편해요. 다른 곳에 가도, 뭐 거기는 잠깐 있으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가고 싶은 것은 내 본향인 거예요. 그죠?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정착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정착하고 싶은 것을 그리워해요. 자기의 본향을 그리워한다고. 나그네의 삶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가 정처 없이 떠나. 여긴 내 집이 아닌 거예요. 어디를 가도 내 집이 아닌 거야. 그죠? 베드로 전서 1장을 잠깐 가서 한번 보죠. 베드로 전서 1장 17절을 한번 보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어떻게 있을 때? 나그네로 있을 때.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의 삶이라는 게 나그네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 천국.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기가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에 가진 게 너무 많아. 그죠? 여기에 가진 게 너무 많으면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아요. 바로가 어디 가고 싶겠어요?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죠? 자기가 가진 거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은 탈탈탈탈 다 털려갖고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그죠? 그러니까 그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바라는 게 뭐예요? 언젠가 나 죽으면 내 본향. 나 돌아가고 싶다 거기.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내 유고를 꼭 가지고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내 유고를 꼭 가지고 나가라. 죽어서까지도 자기는 본향에 묻힌 거야. 자기 아버지가 묻혔던 곳. 그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그죠?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나는 이 땅이 내 집이 아니에요.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야곱은 그걸 깨달았어요.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복이 무언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들을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난한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계속 나오죠?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난한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 그의 궁에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난한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 중 내가 너의 가축과 바꿔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태와 소떼와 아기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또 그 모든 가축과 바꿔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가고 새해가 되며 우리가 요셉에게 나와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죽게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죽게로 돌아갔사오니 죽게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 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예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예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이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예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업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받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를 대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해 너의 몸과 너의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의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주께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국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되나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있으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국 고생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본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국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들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국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국 땅에서 메오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아버지의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요셉과 기근에 관한 이야기 지금 토지법에 관한 이야기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토지법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은 요셉이 어떻게 해서든 그 토지법을 만들어서 바로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소유로 만들잖아요 바로의 소유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토지법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토지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 자 보세요 이들이 가진 것이 조금 있어요 그죠? 가진 것이 조금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팔러 와요 그래서 그것을 음식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요 그죠? 자기에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기가 가진 것들이 있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사러 와요 그래서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사가지고 갔어요 다음 해가 됐어요 이제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팔았어요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이제는 우리의 팔 것이 없습니다 나를 사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뭐예요? 내가 모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모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팔 수 있어요 내가 내 능력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파서 내가 필요한 걸 사면 돼요 그죠? 근데 나중에는 팔 게 없을 때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나를 팔아요 그러면 나는 뭐의 소유가 돼요? 그 사람의 산자의 소유가 돼요 나는 그의 종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종이 됐으면 종살이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내가 이전에 이런 걸 걱정하고 살았던 것보다 떠나서 그가 주는 것으로 나는 받아서 농작을 하고 내가 그에게 필요한 것을 조금 주고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뭐예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털렸을 때 야곱이 다 털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다 털려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권자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기근이 심해서 다 털렸어요 몽땅 다 그러니까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가진 게 없으니까 그죠? 가난한 자 과부 병든 자 그 다음에 뭐 죄인들이 예수 앞에 나오잖아요 가진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없는 자들이 나왔어요 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움을 줄 것도 없고 정말 어디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예수께 나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자기가 있을 때는 자기의 것을 팔아가지고 왔지만 나중에는 다 탈탈탈탈 다 털려서 왜? 기근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완전히 요셉의 소유가 돼요 요셉의 소유가 돼서 그들은 요셉이 주는 것을 먹고 살아요 그가 뭐를 줘요? 내가 23절에 보니까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토지를 산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래서 그가 주는 씨를 가지고 나는 뿌려서 살아요 내 씨예요? 아니에요 이 씨는 내 씨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받은 씨예요 그죠? 그래서 그 씨를 뿌리면서 살아요 우리는 뭐예요? 그 씨가 뭐예요? 그쵸? 말씀이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고 우리는 그 은혜를 말씀을 얻고 그거를 가지고 뿌려서 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23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이제 살았죠 우리 다 털리고 나서 주님이 나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쵸? 근데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제사장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돼요? 토지를 사지 않았어요 왜? 토지를 왜 사지 않았죠? 바로에게서 녹을 받았어요 그들은 뭔가를 받았어요 따로 그래서 그들은 그의 소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토지가 있으니까 가진 게 있으니까 그들의 소유는 사지 않아요 그쵸?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방인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것은 소유가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설명하느라고 근데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그냥 대충 제가 그냥 얘기를 해도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가고 있는 건지 아시겠죠? 자 이제 뭐 우리가 48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50장 이제 3장만 가면 이제 창세가 다 끝나는데 오늘은 뭐 못 끝내지만 자 이 요셉의 이야기요 야곱의 이야기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이게 여지껏 알고 왔듯이 그냥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그들의 믿음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이야기예요 야곱이나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이 모든 인문들은 다 뭐를 설명하기에 의해서 나온 인물들이냐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는 우리가 전체를 지금 거의 다 끝났는데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본 것이 다 뭐예요? 결국은 몽땅 다 예수 이야기요 그의 십자가의 이야기요 그의 피의 이야기요 그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요 그의 그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이에 그 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제가 여지껏 설명하면서 설명한 것들은 전부 다 예수에 관한 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까? 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복을 받으면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병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리라 나는 요셉의 믿음을 가지고 나도 이렇게 살리라 나는 이렇게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얘기하셨죠? 창세기를 이렇게 해서 보니까 창세기를 바라보는 각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각도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음 주부터 아마 출혈읍기를 들어갈 텐데 출혈읍기에 들어가면 또 무슨 얘기일까요? 거기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거기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성경을 펴든지 어느 책을 펴든지 모든 것의 각도를 어디다 놓고 봐야 되냐면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성경을 봐야 돼요 이렇게 제가 한마디 하면서 설명을 하니까 그림이 좀 보이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 이게 이런 이야기였구나 라는 걸 제가 조금만 힌트를 줘도 이제는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죠?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또 뭐 아 금세 아 이거였구나 하고 눈에 확 보이셨잖아요 그죠? 이제는 성경을 보는 각도가 많이 달라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할지 어떤 각도에서 봐야 될지가 이미 많이 달라지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 때 제가 이솝 이야기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많은 무슨 사자나 쥐나 배짱이나 개미나 이런 나오는 등장 캐릭터들은 하나의 어떤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어떤 매개체로 사용된 거지 개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배짱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결국은 그 뒤에 있는 어떤 레슨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솝 이야기를 쓴 거잖아요 근데 그 이솝 이야기는 수많은 등장인물이 나와요 무슨 해와 바람도 나오고 여우도 나오고 두루미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마우스도 온갖 동물들이란 동물들 이상한 것들은 다 나오잖아요 그 책에 성경도 마찬가지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근데 이 수많은 인물들은 결국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거냐 예수와 그의 십자가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매개체로 나온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다 대고 나는 배짱이의 삶을 살래 이렇게 되면 안되죠 배짱이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한게 아닌데 나는 개미가 될 거야 이런거 가르치려고 한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 저자가 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 보여주고자 하는 것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비춰주시는지를 그거를 봐야죠 그죠 그죠 근데 결국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나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인데 그냥 다른 모양으로 다른 사람들이 등장해서 나오는 것 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쉽게 얘기해서 이런거에요 내가 뭔가를 애들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못 알아 듣는거에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내가 다르케가 이야기 줄게 그리고 또 설명을 해줘요 이제 알았어 갸우뚱 갸우뚱해요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가르쳐줄게 잘 봐 종이 가져와 봐 그러면서 그림까지 이렇게 그려가면서 막 설명을 해줘요 아이한테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지금 설명을 세번을 했는데 결국은 이 설명을 한거는 내가 다르케 설명을 했지만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있다라는 거에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에요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못 알아 먹어요 또 설명을 해요 다른 등장인물을 드러내서 막 설명을 해요 이제 알아들었어? 잘 모르겠는데 그래? 그럼 내가 또 가르쳐줄게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에요 계속 그거에 나중에 해도 해도 안되니까 해도 해도 안되니까 그래도 못 알아 듣겠어 내가 직접 내려갈게 그래서 직접 오신 거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신 거에요 근데 그래도 못 알아 먹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또 공부하고 있는 거에요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였다라는 거에요 그게 성경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그 감정에 대해서 자꾸만 설명을 하냐면요 이것을 이해해야만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강조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보라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정말 이런 험한 삶을 살았을까를 우리가 다 체험할 수는 없고 다 느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느껴보려고 애를 많이 쓰라고 제가 자꾸만 강조하는 이유가 나중에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아파하세요 굉장히 많이 아파하시는데 그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요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느껴봐야지 나중에 느껴져요 그 마음이 아버지의 아프고 힘들고 너무나 그냥 괴로운 마음을 알아야 나중에 우리가 신약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사랑인지를 비로소 알게 돼요 이 구약 속에서 비춰진 수많은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이 내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어야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내가 눈뜨고 그냥 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걸 그때 가서야 비로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을 거치지 못한 사람은요 십자가의 사랑이 아주 얇게 느껴져요 근데 이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이 구약을 통해서 정말 깊이 느껴진 사람은요 십자가를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그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정말 눈물을 콸콸콸콸 쏟으면서 정말 그 은혜가 내 안에 정말 박힐 만큼 정말 그 나중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그때 가서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거를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느껴지시진 않으시겠지만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또 요셉의 이런 그들의 아픈 마음들을 조금씩 조금씩 내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시간을 너무 잡아먹어가지고 다 질문할 시간도 없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